본인이 화가 많이 차여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상태에서 화가 많이 차여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동수도 보여요. 이직한다구나. 이동수 움직일 본인이 움직이려고 마음은 사실은 떴어요 마음이. 그렇죠? 떠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왔거든요 본인이. 일단은 마음이 떴다는 거. 짜증이 나있어요 본인이. 모든 일에 모든 게 짜증이 나. 그리고 회사를 나가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마음이 떠있어서. 근데 이동수는 있어요.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 내년에는 본인이 몸 좀 사리셔야 돼. 내년에는 내가 계속 후설에 간제가 있어. 본인이. 본인은. 웬만해서 성질을 안 내려고 참기는 하는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그걸 좀 참으셔야 돼. 내년에는 한 방에 그냥 팍 터질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언제냐. 내년 3월에서 4월달. 본인이 지금 12월 30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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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 눌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본인이 이거 한 잔 들어가면 말이 엄청. 말이 많아져.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내년에는 본인이 한편은 또 때로는 좋은 것도 있는데 한편은 안 좋은 것도 있어. 근데 내가 한 가지 뭐 물어볼게요. 본인. 본인 쪽으로 친구인지 본인 형제인지 젊어서 죽은 사람이 누구야? 어. 젊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데? 그럼 이제 뭐. 본인 또래인데? 제 또래에 죽은 친구는 없습니다. 못 돌아보셨어? 네. 있는데 이거 봐. 따라다니지. 그럼 누가 이렇게 따라다니지? 본인이 내가 내가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어디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섬찟 섬찟 할 데 없어요? 어.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이 젊은 사람이 자꾸 본인을 자꾸 질리는 경우가 있어. 음. 주변에 누구 죽고 이런 거는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아마 생각날 거예요. 생각나면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전에 원래는 동생이 막내, 제가 둘째인데 임신을 했다가 지운 경우는 있었는데 어머니, 부모님이. 근데 뭐 태어나서 죽은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네. 유산시킨 애기는 있어도? 네.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20대인데. 20대인데. 응. 20대인지 30대인지 지금 본인이 지금 동녀도 없어요? 동녀? 내가 보시면 지금 자꾸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 그 직. 동녀긴 한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긴 한데. 50대신데. 제 나이돌에서는 없었습니다. 50대도 젊은 사람이죠? 근데 모르겠어. 그 사람인지는 몰라도 본인하고 같이 왔다 갔다 했어요? 되게 친한. 친한 사람이에요? 네. 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젊게 보여 사람이. 50대면 그래도 젊죠. 네. 그죠? 근데 그분이 자꾸 쫓아다녀. 어? 그분이 언제 죽었어요? 올해 2월 말쯤. 2월 말쯤? 제가 이제 예전에 요리를 하다가 이제 그만 두고 마지막 직장이었는데 거의 요리로는 마지막 직장이었는데 관도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돌아가신 걸로 들었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서 돌아가신 거를 한 3월 중순 이때쯤 들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들었는데 뭐 그걸 내가 왜 물어보냐면 본인이 자꾸 상무늬 끼고 남자가 보이고 막 이러거든 상무늬 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머리가 아프고 별로 되는 일이 없어. 짜증만 나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무늬 꼈기 때문에. 이제 딱 이제 올해가 그래도 좀 풀린 해라서 저한테는 나름 이제. 풀릴. 그러니까 일이 풀리면서도 이상하게 또 어쩔 때는 꼬인다는. 풀린 듯 하면서도 맥히고 풀린 듯 하면서도 맥힌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인이 이동수 때문에 왔거든요. 이동수 때문에 지금 뭘로 이직을 해야 되나 이동이 있나 없나 질문.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네 뭐 그런 분도 있고요. 만나는 친구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이번에 이직 권유를 받아서. 근데 뭐 정확하게 확답은 아니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확정이 되면은. 같이 일해볼래 라고 연락 오는 쪽은 있는데. 사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어서. 근데 지금 온 거는 요즘에 너무 자꾸 회사에서 이제 뭐. 중간에 껴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이제 제가 원래 뭐. 제가 지금 교육을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지역의 장 역할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다가. 이제 지역 장분이 따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좀 아직도 제가 그걸 다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뭐 지금 본사 쪽에서는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 뭐 가운데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응. 많이 받았어 지금. 많이 받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뭐 자꾸 저한테 다 걸쳐서 가려고 하니까.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하고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좀 풀으셔야 돼. 본인이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 그렇다고 그거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해도 마찬가지야. 그냥 여기서 해결을 하셔야 돼. 거기서 지금 있는 데서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회사하고 해결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덜 답답할 거예요. 본인이 혼자 속으로 끙끙대지 마시라고. 그냥 그거를 회사하고 측을 타합을 보시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타합을 하셔야 돼. 지금 있는데 지금 혼자만 끙끙끙 앓잖아요. 본인이 터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봐서 지금 하시는 일에 누가 본인보다 높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타합을 보셔야 돼. 그래야지만 답이 나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혼자 이렇게 안고 끙끙대를 게 아니야. 알았죠? 그걸 제가 그분하고 푸셔. 그분하고 해결반칙을 찾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속에 답답한 거와 머리에 답답한 게 좀 해결이 돼요. 그래야지만 해결될 거 같아. 아니면 이게 막 터질려고 그래. 머리가 좀 깨질 거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한숨이 계속 많이 늘어서. 한숨이 막 놀고. 머리가 여기가 깨질 거 같아. 여기 앞머리 쪽으로 깨질 거 같아. 저는 좀 어려운 게 50대들 이렇게 싸우는 거에 제가 껴내려고 하니. 그렇지. 답답하지. 거기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빼주고 그냥 둘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일 맡은 마음이 이만하고. 샌드위치밖에 안 되거든. 본인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는 샌드위치. 그러니까 거기서 더 스트레스 받는 거지. 짜증 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은 딱 본인이 얘기를 하셔. 내가 봤을 때 본인이 한 번 얘기를 하셔야 돼. 왜 이리 치고 저러서 그러시냐. 저는 이렇게 하고 하기 싫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아. 근데 너무 눈치 보기 바빠요. 본인은. 그렇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얘기를 하셔. 그러지 마시라고. 나 눈치 보기 바빠서 아싸리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아라. 거기서 그렇다고 팍 차고 나와봐야 본인만 손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 돼. 이 답답한 속을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지 마시고 탁 얘기를 하셔.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 길이 열릴 거예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들었을 거예요. 더 물어보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 내년에는 그리고 내년에 차 조심 좀 하셔야 돼. 내년에 칠 월 달. 내년에 칠 월 달 팔 월 달 구 월 달은. 술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차 갖고 멀리 떠나지 마세요 자동차 갖고. 자동차 갖고 멀리 떠나지 마세요. 내년에는 차 갖고 많이 사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나와. 그래도 금전 걱정은 그래도 나중에 늑북은 돈은 있어요 본인이. 본인이 그래도 돈은 안 떨어져. 돈은 안 떨어지는데. 돈은 안 떨어지는데 좀 얻다 투자 같은 것도 하지 마세요. 본인은 그러고 얻다 투자도 하지 마시고 누가 돈을 달라도 주지 말아야 돼요. 주식 같은 거 절대 공돈 없어요 본인은. 차라리 건물을 사세요. 건물을 사면 본인은 아마 돈을 버실 거야. 건물을 사고 뭐. 근데 본인은 부지런히 돈을 암만 보고 돈을 벌어야 돼. 소처럼 일만 해야죠. 본인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게 편하죠? 네. 부지런히 돈만 벌어. 그리고 형제건 형제가 됐던 부모가 됐던 돈 달라면 주지 마세요. 본인은 부모 형제 덕도 없어. 본인은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써야 돼. 누구야 대체 돈 못 받아? 그래도 돈복은 있어요? 언제쯤 올까요? 본인은 서른다섯 넘어야 돼. 그리고 여복도 그렇게 없어. 알죠?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여자를 만나도 다 현찰은 가만 만나고 이게 다 자기만 알지. 본인 오빠를 좀 이렇게 우애 주는 사람이 없어. 다 뜯어먹으려고 그런 말했지. 자기만 자기만 할지 근데. 결혼했어요? 아니요. 안 한 것 같아? 네. 응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내년에 내년 내 후년쯤에 인연법 있다. 너 때까지 만난 사람은 인연법 아니야 다 스쳐가는 사람이야. 응. 저런 사람이니까 그냥 결혼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 여부가 없으니까. 그냥 뭐라 할까 그냥 그리고. 오빠 애가 번 혼자 벌어갖고는 되지도 않아. 막벌이 하는 사람. 그래야지만 오빠는 살아. 그리고 애도 딱 둘 만나. 세 번째 내면 세 번째 나지 마. 세 번째 내면 100% 깨져. 둘 만나. 알겠습니다. 알았죠? 더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만나는 친구가 95년 3월 14일 생인데. 95년? 3월 14일. 돼지띠네? 네. 스물여덟. 네. 3월. 14일. 14일? 어휴 속 터질 텐데. 그럼 아직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안 맞을 텐데. 그냥 만나봐.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 되게 굉장히 기을러. 그렇죠? 지 몸땡이 많아라.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막내 아니에요? 네. 막내죠. 그렇죠? 그냥 재미로 만나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